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것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것을 가지려 할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려 한다면 이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회가 한쪽으로 우하고 쏠릴 때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전후 좌우 파급효과라든지 옳고 그름을 똑똑하게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의 도처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그냥 밀어붙이고 반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몇몇 조치들의 위험에 특별한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퇴치특별법입니다 홍준표 국회의원 외에 16인이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주의해야 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제법안에 홍준표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라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사유체계 생각의 체계라는 것이 대단히 집산주의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 국민의 의무접종입니다 법안의 6조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란 그런 항의 1항이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된다 이 법안 내용을 놓고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 특별한 관점이나 개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설득한 논리 없이 그냥 개인에게 강제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에 어떤 회사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백신을 맞는 사람이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국가가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의무적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개개인에게 강제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 개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더 황당한 것은 백신 주민등록증과 백신 여건을 실행해 옮기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제7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관리의 3항을 보면 국가는 코로나19의 백신 접종 내역을 주민등록증과 여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백신 강제접종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여행 공공장소 출입 대중교통 이용 취업기회 등이 제한되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결국 백신을 모두 다 입 다물고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정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전국민 의무강제접종과 백신 주민등록증 및 백신 여건을 강제화하기로 결정했음을 뜻합니다 다음 질문은 백신 효과입니다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25일까지 국민 865명 가운데 44%인 383명이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112만 명에 달합니다 감염률은 0.0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면역학자 가운데 하나인 시리 코헨 박사는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전체 이스라엘의 코로나 감염률이 0.65%인 점을 감안하면 화이자 측이 제시한 95%보다 백신 효과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 같다 이렇게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월 15일날 면역학 분야에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이왕재 박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백신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백신 그 자체의 위험은 없는가 이왕재 박사의 주장입니다 분명한 것 뭐냐면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하는 게 mRNA 백신이다 mRNA 백신을 인류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원래 mRNA가 찔러서 넣어준다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최초의 시도라면 안정성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두고 봐야 된다 과학자로서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다 안정성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은 확실하다 메이저 언론에서는 백신 확보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메이저 언론이 많은 국민들이 보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데 이건 지금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아무튼 mRNA 백신 안정성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다 소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가 한쪽으로 쏠려갈 때는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진리나 진실이라는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면역학 분야에서 제1인자로 통하는 이왕재 박사의 주장은 현재의 그런 백신이라는 것이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됐고 상당 부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왕재 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그런 객관적인 그런 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왕재 박사는 유피와이와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설명도 또 합니다 10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냐는 거다 독감은 거의 100% 항체가 생기지만 코로나19는 우리 몸에 상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90에서 95%의 유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에서 10%를 우리 면역체포가 찾아내야 된다 그걸 찾아서 항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기회에 이왕재 박사의 심청 인터뷰 내용을 한 번 전부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라는 것은 의식이 있거나 좀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볼 거란 거죠 백신의 효과가 어떠니 백신의 안정성은 있는지 백신의 안정성은 충분히 검증됐는지 이런 종류의 심청 인터뷰만이라도 이 백신이라는 것을 새로 시도하는 그런 기법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mRNA 백신 안정성의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백신 접종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백신 접종을 선 듯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볼 때는 이 소위 백신의 안정성 검증이 끝나지 않는 상태의 백신을 내가 맞는 것보다도 차라리 마스크를 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론의 장을 한 번도 열지 않고 그냥 너낫없이 국회의원 17명이 모여서 백신 강제 접종법이라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왜 이런 일에 나선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을 크게 무시하는 사회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특히 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사람들의 판단이나 지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냥 분위기에 따라 한 분야를 쏠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것도 백신이 기본적으로 인체를 상대로 해서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접종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법안을 고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접종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사람은 본인이 생각할 때 좋으면 다 그쪽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백신 접종의 안정성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조금 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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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